난 무조건 죽어야 돼요. 이 품진 세상을 만나서 누구신가 남에 끼워두시는 거예요? 살려줬으면 최소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하늘 밝은 달 아래 누워 곰곰이 생각하 세상 만사가 춘 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이 품진 세상을 만족한 세상을 만족한 네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기와 영화를 누렸을 네 희망이 조 만족한 약 다 당 소와라 게 엉 벙덩 벙추 색잡기 우리의 침몰하여 세상 만사를 잊었으니 희망이 주옥할까 살고 싶어요 저도 살고 싶다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